해결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무역 전부 내가 다 먹는 거 아냐. 어? 형아 이런데 뭘 갖고 오겠어. 아 해결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학자길드 확 올라왔네. 아 해결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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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네 해결사다 살아 있네 해결사다 해결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네 쪼터 아리가또네 아 나 여기 내가 여기 앞에 있는 교회를 먹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내 교회에 있어야 될 자리에 저기 있다는 게 난 너무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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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요 삐요 삐요 싱 sy Dashên't ss 좋아요, 시켜볼까요? 교회 사보타지 하자고? 얘 수사력 완전 낮은가 보다. 또 다른건? 수레를 공격했어? 어바레바바 100% 사형이네 이거 100% 잘가 100% 사형이네요 그래? 죽어 유죄 유죄 guilty 근데 NPC들 잘 태어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목을 자주 자르면 나중에 도시에 사람 없는거 아니야? 내가 암살하고 도시병령 목 다 달아나고 이러면 야 이거 양쪽으로 들어와서 날 압박하겠다? 발리치 가문 어? 안되는데? 맛이 간거 같은데? 교회를 사보타주 하자고? 교회 근데 에너지가 많아서 사보타주가 안될거야 아마 사보타주를 하려면 얘네 돈줄 그래? 교회를 사보타주하면 나한테 올려나? 그래 우리 교회를 이용하겠지? 여기 밖에 있는 외부교회 저기 그래 사보타주를 실행한다 발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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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괜찮지? 모드 대구 그렇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잘 탄다 헐 헐 타라 빨간색이 되면 내가 직접 나가서 건물을 철거할 테니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워 뿌야 되겠네 아 아 스파이 하 시큐어 proof for you 아 스파이 하 시큐어 proof for you 아 스파이 하 시큐어 proof for you 아 나 포기 줘 돈 주나요? 돈 줘요? 돈 줘요? 돈 줘요? 돈 줘요? 한 번 더 아 돈을 안 주네 아 스파이 하 시큐어 proof for you 아 돈을 안 주네 아 스파이 하 시큐어 proof for you 아 돈을 안 주네 아 발리츠가 미쳤니 아 이 돈이 찔끔찔끔 이렇게 들어와 아... 발리츠 지금 추방 되나요 혹시? 영사 발리츠 단치에서 떠나시오 넌 추방이야 예에에 멀로 할까? 조언자 멀로 할까? 조언자 와 경험체 진짜 빨려 오 레벨업 나이스 건물관리인 음... 최고의 집 아 삼세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교? 저렇게 얼굴에다 두건 쓰고서 주교를 해? 어휘가 없네 그 다음 사람은 왜? 왜? 내가... 조금만 나는 히베르테아에게 투표하겠어 예에에 사형집행관에 아주 유쾌한 자리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 얘도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고양이 발 잠행이 가능하고 쓰읍 아... 고용들은 1포엔트의 보너스를 받을 것입니다 평화주의이자 카톨릭 교회장에 둘러쓰고서 감히 해를 끼치거나 폭탄으로 불을 지르거나 약탈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유용합니까 좋네요 기적 거지차림 도리안의 초상 20년을 더 살겁니다 20년을 더 사러? 모든 질병과 골절 상처가 사라지며 악마와의 계약으로 매력은 1이 됩니다 매력 필요 없잖아 그지? 내가 바로 어 다 데려와 마이그레인은 구... 구... 구울 스파이의 증거를 정보를 지켜냈습니다 누구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잘 찾았나 한번 볼까 아유... 일반인 습격에 사보타지의 살인에 거의 뭐 사령관 자리에서 내려오는 동시에 그냥 바로 죽네 그나이저 가면 오늘 멸문당하겠네요 사보타지 하러 가볼까 신나는 사보타지 아이씨 어떻게 불질일까 쓰읍 아 어떻게 불지르지 아 이거 어떻게 불지르지 음... 스파이 데옹 에효 아직 어른 아니에요 돈이나 빨리 벌었으면 좋겠 데옹 에효 데옹 와 근데 아까 전에 자리 나자마자 저기다가 빵집 만든거 좀 오지지 않았나요 깜짝 놀랬지 또 빵을 안 만드네 이분들 머리 이렇게 커가지고 너무 내수용으로만 돌리나 이거 뭐 전투할 때 소린데 뭐지? 몰라 은행이 얼마 벌고 있느냐를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음 수지 건물 어 자금이 뭐야 초록색이 제일 많네 미쳤네 도대체 얼마 있는거야 46만원? 와아 성향은 제가 제일 낙독하네요 능력 능력은 뭐 거의 비슷하고 순수이익이 저거밖에 안돼? 그니까 돈이 왜 이렇게 안 벌리지? 아니야 더길드는 지금도 레전드 게임이지만 버그가 없었어야 됐어 버그가 있어서 그런가 버그가 너무 많았어 좀 자세히 까퍼 무한 본빵 선거 에스피 치치.. 치... 대사 1 대사 1 견습? 어디있니? 어디잇니? 바르보사? 그래 도제 교육을 받으러 가렴 바르보사를 뭘로 키울까 무법자로 키울까 바르보사는 장인 장인으로 키우자 바르보사 치료사의 주머니라는 것도 만들 수 있어 행운의 돌은 뭔데 행운의 돌을 가져다줍니다 당신이 그걸 믿는다면요 이게 뭔데 아들내미 왜 이렇게 안나와 아 철퇴 철퇴 장비들 중에 조금 무기를 아 좋아요 어 아 스페셜 오프인 에 캄팅 하우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개 아 아 장갑은 뭔가 장갑? 장갑? 장갑은 이건가? 만병통치약 하나 들고 다니자 약 중에서도 치료사의 주머니? 팔찌? 철팔찌? 아 굿 대거도 낄 수 있나요? 못내네 뭐 이정도면 풀템 아닙니까? 그쵸? 자 천국가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체포하자 어 얘 죽었나봐 팔리츠 나이스 좋아요 증거책에 나와있는 인원들 바일러 이거 죽지 않았나? 사보타지 에이커 에이커 아 에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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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노래 부르고 있네 아카운팅 하우스는 좋은 선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흘러내려고 합니다. 당신은 병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병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병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불폭탄인데 불폭탄이 안 터졌네. 나 병 걸렸다고? 치료받으시고 어 행운 애들 뭐야? 오 뭐야 감정이입 제주 뭐야? 뭐야 이거? 오잉? 뭐죠 이거? 헐 미쳤네? 저거 뭐야? 행운의 돌 뭐야? 대박인데? 의송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네 이거 얘네 이거 성당 안고치면은 망할텐데 화상 입어서 에너지 계속 다는 것 같은데? 아 경험치 미쳤구요. 아 경험치 미쳤네 후광 이거? 흠흠흠 비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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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너지가 너무 빨리 다는데? 이거 화상 입은 것 때문에 나 죽는 거 아니야? 굿뿌려 다행히 도대체 조사 저건 위험한 곳이 위험한 곳 보수 예이씨 행운입니다 745원 행운입니다 226원 뭐에요 그냥 지나다니다 돈 줍네 8촌 친척으로부터 유산을 900원 물려받았습니다 별게 다 있네요 이거 뭐 써